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끝났어요. 근데 한 게 기억이 나긴 나요. 몰라요? 어쨌든 간에 1월달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진짜 3월부터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저희 책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마무리 한번 칠게요. 교재는 378쪽입니다. 378쪽에 6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특례부터 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양도세 계산까지 쭉 정리해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378쪽부터는 두 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양도세를 떼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이하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심권 내라 이건데 일단 볼게요. 그 378쪽 보면 6번 제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1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서 2월 과세라고 되었는데 그럼 이거 어떤 얘기가 볼게요. 제목이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 하면 대부분이 이건 2월달에 과세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2월 넘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보여줄게요. 저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도 관계없고 직계존비속도 관계없어요. 배우자가 있고 이 배우자가 과거에 이런 땅을 취득했어요. 2000년도에 취득했다. 취득했고 토지의 취득금액은 1억원이었어요. 1억에 취득했고 자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 배우자의 남편 남편에게 이 땅을 2016년도에 이 땅을 증여했어요. 증여 증여 이때 증여당시에 토지금액은 좀 올라서 증여시점에는 토지금액이 5억원이었어요. 5억원이었고 남편이 증여받았어요. 받았게 되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남편 거죠.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됐고 자 이 남편이 이 땅을 다시 양도했어요. 자 2017년도에 양도했다. 누구한테? A에게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냐? 양도금액은 1억이에요. 아 1억이라든지 양도금액은 6억에 양도했대요. 6억에 이렇게 양도했어요. 그럼 결론 결론 양도차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입니까 양도액이? 1억 그러면 안 돼요. 1억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건 배우자나 직계 좀비수관에 증여를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세법상 5년 이내에 걸리면 지금 5년내에 걸렸죠? 2016년부터 17년인가 5년이 안 됐어요. 안 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양도는 나왔으니까 이 취득에 대한 이 상황을 이걸로 하지 말고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거로 넘겨서 이렇게 넘기는 것 2월 시켜서 이렇게 2월 시켜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양도세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양도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아니고 5억이겠죠. 5억에 이익이 낫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뭘 따져서 보유기간을 따져서 장기 보유특별공제하고 세율도 적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강제입니다. 다만 5년이 넘어가면 관계없어요. 5년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뭐해서? 넘겨서 이렇게 계산하라. 이게 기본 전제예요. 다만 금년도에 법이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당초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 쭉 계산하면 세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온 금액 원래는 이걸로 부과하는데 다만 금년도에 추가된 게 뭐냐면 자필요 5년 내 양도에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양도세 계산해봐라 해봐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2번이라고 할게. 2번 여기 1번이고 1번하고 2번 2번도 계산해봐서 봐서 이 이번 금액 이 금액이 양도세가 더 크다면 더 크다면 2월 과세를 무시하고 2번으로 세금 받으려 이런 법도 오래 생겼어요. 생기는데 이거는 법이 생겼는데 실제는 얘가 더 큰 일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얘가 더 크지 이쪽이 큰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볼게요. 첫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의를 통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일을 증여받은 자가 법률을 정한 기간 내 양도에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뭐한다. 2월 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1번 대상보입니다. 거주자가 양들로부터 소급해서 5년입니다. 이내 그 배우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로 포함하되 즉 이혼했어도 2월 과세는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뎀 단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어요. 배우자한테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인데 다만 이 배우자가 양도 직전에 죽었다. 이거예요. 죽게 되면 그때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해요. 다만 양도 직전에 배우자가 뭐할 때 이혼했어도 2월 과세에 적용해요. 왜냐면 그거죠. 저희가 돈 앞에서는 부부간의 이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 부부를 설마 죽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뭐 폐륜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설마 죽이면서까지 세금 떼어 먹을래? 그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죽으면 될 수 없지만 이혼은 무조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된 경우는 제외하고 또 직계손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짐, 건물 특정 시스템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2월 과세한다. 자 이제 2번 자 그럼 누가 세금 내냐?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얘가 내요. 증여받은 남편이 냅니다. 왜? 얘가 양도했으니까 얘가 내요. 수중자가 이 친구가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2번 보면 세액계산은 증여자의 출입길로부터 계산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되어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즉 수중자가 양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서 증여받은 자가 낸다. 다만 수중자와 증여자의 사이는요. 증여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자 그 다음 밑줄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세 번째 세액계산가입니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일기점으로 양도차익, 장기업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로 그 세액을 계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나머지는 됐고 맨 밑에 주의 봐요. 이 주의가 금년도 법이 추가된 건데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1번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게 차이 되게 잘못됐는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즉 2번보다 더 작다. 1번이 작으면 그때 뭐한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2번이 이 규정이 올해 신설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설된 조문은 맨 마지막에는 별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넘겨서 계산하지만 다만 적용 안 했을 때 양도세 계산도 해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자 그럼 우측에 네번째입니다. 납부한 증여세 필요 경비사님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남편이 증여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되면 증여세를 내는데 아까 왜 증여세를 언급하느냐. 부부간에는 최고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억 원이니까 증여세를 내는 게 있다. 얘가 증여세를 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보면 우측에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뭐한다? 이런 산입을 시켜준다. 그럼 결론만 짓게요. 자 배우자나 직계의 준비해서 같은 증여 받아서 몇 년 내 팔면? 5년 내 팔면 무조건 세금 계산은 언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까지 언제까지 한다?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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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월과 같은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이 양도세와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세금을 건넌다. 또 세금은 누가 내요? 증여 받은 남편이 낸다. 즉 수중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이런 큰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해요. 넘겨볼게요. 두 번째 380페이지 2번인데 이번엔 양도 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인데 이 부인이 무슨 얘기냐면 부인,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페이지 1번 바로 갑시다.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먼저 볼게요. 저가나 고가 양수입니다. 저가나 고가의 양수 양도인데 이거는 현격하게 싸게 현격하게 비싸게 매매된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솔직한 말로 남남 남남에게는 현격하게 싸게도 팔 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좀 피곤해 보이죠. 매일 피곤하면 제가 집 팔은 건 다 알죠. 팔고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이사를 했어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일요일날 되니까 비가 주로 주로 내리고 천둥, 붕괴도 치고 월요일날 새벽까지도 비가 왔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꼬박 새고 너무 좀 아쉬운 거 있잖아요. 집을 막상 이사를 가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새 집을 새 집을 고쳐간 것도 아니고 일단 급해서 새 집도 그냥 이사를 갔는데 참 이사를 가니까 참 기분이 묘하대요. 제가 13년만에 이사를 처음 가는데 어쨌든 그 살던 집이 막 정들어갖고 그 새 집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분명히 면적은 커졌거든요. 두 평이 더 전에 살던 집이 34평 온경이 36평인데 면적은 커졌는데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넣을 데가 없어요. 넣을 데가 또 전에 살던 집은 자전거도 3대를 탁 세울 수 있는데 이사간 집은 자전거도 못 세워놔요. 자전거가 지금 다 베란다에 나가 있고 왜 참 이 얘기를 했냐면 그거예요. 제가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삼자에게 판다면 저도 이제 바닥바닥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상대방이 얼마 빼달라 아유 안 빼줘요. 왜 빼줘요. 못 빼준다.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걸 막상 팔기 이사가기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 금요일 날인데 이걸 저희 이제 어머니가 알았어요. 집을 팔았다는 걸 그래서 저희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계약금 얼마 받았냐 그거 얼마 받았지 그랬더니 물러납니다. 계약금 물어주고 두 배 주고 원래 계약금 출산은 두 배 주니까 두 배 주고 그걸 자기가 사겠대요. 얼마? 그랬더니 얼마 준대. 근데 이 형이 부르는 금액은 시세보다 택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어차피 남한테 주는 것보다 준다기보다는 파는 건데 그래도 형한테 파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죠? 형한테 파는 게 낫고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계약금을 돌려주고 형한테 싸게 팔아? 자 이제 그 논리가 왜 되냐면 마찬가지 세법도 똑같아요. 저희 법도 남남하게 팔 때는 금매물이 아닌다면 정상가를 다 받으려고 하지만 형제나 친인척한테 팔 때는 금매물이 아니어도 어떻게 싸게 팔 수도 있다 이거지. 그거를 국가가 그건 원천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형제관에 왜 싸게 파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일 때만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일 때만 매매가 성립돼요. 얘네가 매매해서 얘네가 매매해서 이거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매매해서 매매해서 첫째 시가와 그 대가와의 차이가 차이가 얼마 이상 나면 3억 원 이상 나게 매매하면 부당한 매매로 보고 또는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차이가 시가에 시가에 5% 이상 둘 중에 하나 이상 차이 나면 무조건 부당한 매매로 봐서 세금 계산은 다 뭐로 한다?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나죠?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걸 해줄게요. 이게 뭐였나? 이런 거죠. 지난주에 변경이 이거예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내가 있어요. 이게 형의 땅 형이 이 땅을 과거에 취득했어요. 얼마에 취득했냐? 취득한 금액이 한 5억에 샀어요. 5억에 샀고 현재 이 땅의 시가는 10억입니다. 10억에 샀다. 아 10억에 가요. 근데 이 땅을 동생이 낳을 때 양도했어. 얼마에 양도했다. 단돈? 6억에 양도했다. 실제 6억에 싸게 판 거예요. 자 팔았을 때 그럼 형은 양도세 신고 나왔죠. 얼마? 양도가격 얼마? 6억 빼기 취득금액 얼마? 5억 그래서 양도차익 1억 이렇게 했는데 세무서에 갔다 오니 어떻게 해요? 당신은 부당매매를 했다 이거지. 왜? 시가와 대가와의 이 차이가 얼마 이상 나면 3억 이상 나면 이 매매는 부당으로 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했을 때 이 차이가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 이상 차이 남아 항상 뭐가 돼요? 부당한 매매로 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결론 2번 봐요. 자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상당이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기 위해서 자 인정된 대란 시가와 거래가액 시액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이거나 또 시가의 100분의 5의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 남아 다 부당한 매매로 본다 이거고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2번인데 자 특수관계자와의 증여재산에 대한 2월 부당형인데 자 제목이 우회양도입니다. 무슨 양도야? 우회양도인데 잘 봐봐요. 얘는 아까 이 2월 과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얘는 등장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배우자하고 직계 직계 좀비 속이죠. 근데 저런 방법을 꼭 배우자테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 형제에 관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 관계인 간에 성립이 돼요. 특수 관계인 간에 성립됩니다. 특수 관계인 간에 성립이 돼요. 어떤 거냐? 똑같은 데 거의 볼게요. 저희 형이 있어요. 형이 과거에 땅을 샀어요. 200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얼마의 취득 금액이냐? 이 땅을 동생에게 형과 동생은 저희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증여했어요. 얼마에 증여했냐? 5억에 증여했어요. 5억에 증여했어요. 했고 이 땅을 동생인 내가 양도했어요. 2017년도에 양도했다. 얼마에 양도했냐? 6억에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 저쪽에는 2월 과세하고 잘 보면 그림이 똑같죠. 누구만 다릅니까? 등장하는 인물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랬을 때 양도차액이 얼마냐? 그럼 아까 2월 과세하고 똑같은 건 이거예요. 증여 받아서 양도했죠? 이 기간이 몇 년 내에 똑같아? 5년 내에 걸리면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어요. 그럼 아까 2월 과세는 무조건 넘기잖아요. 이번 넘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요. 이번에는 동생이 증여 받았죠? 증여 받았으면 증여서 내요. 왜냐하면 형제간에는 증여 공제가 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아까 부부간 얼마 공제였고? 6억 까지 증여서 안 된다고 했죠? 형제간은 끼케봐야 천만 원만 면제가 돼. 그럼 5억에서 천만 원비면 4억 9천원이라는 증여서를 내야 돼요. 그럼 4억 9천원이면 증여세만 한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난 증여서를 냅니다. 아까 부부간은 거의 안 냈고 냈어요. 내면 그러면 이렇게 가요. 동생이 5억에서 6억에 팔았죠? 이만큼으로 양도세 계산해요. 동생이. 동생의 양도세를 계산해요. 계산해서 동생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요. 두 개를 합칩니다. 두 개를 합계를 이렇게 내요. 합계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볼 때 이상하지. 왜 동생이 이렇게 엄청난 증여세를 내면서 왜 이걸 또 단기간에 팔았을까? 왜 1년도, 왜 5년도 안에 팔았을까? 혹시 이거 형이 직접 팔면 양도세가 엄청나오니까 일부러 증여해서 파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생각해서 국가가 야,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형인 네가 증여하지 않고 직접 판 거로 가정해서 1억에 사서 6억에 파는 거로 가정해서 가정해서 당신의 양도세도 계산해보자 이거지.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계산해서 동생이 부담한 합계금액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 비교했더니 동생이 컸다. 컸으면 잘 봐요.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앞으로 낼 양도세가 형이 직접 팔았다고 계산된 양도세보다 크대요. 그럼 국가 입장해서 볼 때 이게 이득이다 손해다. 국가가 볼 때 이득이지. 왜? 형이 증여를 안 하고 팔았어요. 팔면 양도세가 한 1억 나온다고 쳐. 그런데 증여세 양도세 합치니까 3억 나왔대. 가령 예를 들면 3억 나왔대요. 그럼 국가는 이 바보 같은 형제가 증여해서 판 게 더 낫다. 형이 직접 판 게 낫다. 형이 직접 판 게 얘가 더 낫다. 이 바보같이 증여해서 판 게 국가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 너 이만큼 양도세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가 나중에 보니까 웬걸 이렇게 됐어요. 아니 반대지. 이렇게 됐어요. 즉 형이 부담할 양도세가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 양도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형제가 형이 자기가 팔면 양도세가 엄청 나오니까 일부러 어떻게 동생한테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팔아서 그나마 양도세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세법상 부당한 거로 봐요. 그럼 동생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되면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아요. 또 증여세 받은 거 있죠? 다시 돌려줘요. 왜? 형이 나쁘지 단 거니까. 그래서 세법상 판 건 동생인데 세법상 형이 판 거로 와서 형이 납부를 해요. 세금 납부를 하고 세금 매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일단 볼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2번, 1번 대상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배우자와 직계 좀 해서 빼고 자산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5년 내립니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밑줄 경우로서 다음에 밑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암 계산은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즉 동생이 부담할 세금 보호하고 형이 부담할 세금 그거 비교해보니까 형께 더 큰 거예요. 큰 경우는 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암 계산한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직접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시 밑줄 증거 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대요. 즉 동생께 더 적으면 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중자가 수중자가 세금을 세금을 냈어요. 하지만 증여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내고 또 옆에 보니까 양도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중자가 모두 있다. 연대 납세 모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액 계산인데 당초 증여자 취급기점으로 양도차익 장기별공제 세액 등등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 납부한 증여세는 뭐한다? 환급한다. 아까 2월 과세는 납부한 증여세가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데 얘는 뭐한다? 돌려준다. 전부 다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차이점인데 넘겨보시면 제가 해놨어요. 교재 383쪽 가면 밑에 보면 표에 왼쪽에 2월 과세 우측에 우회양도 두 가지 비교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방법은 특이한 방법까지 적용해 봤고 순서를 바꿔갈게요. 비교과세는 있다고 쭉 넘어가세요. 한참 넘어가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려가 봅시다. 세금을 가서 내고 옵시다.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교재는 416쪽으로 갑니다. 416쪽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세금 계산을 쭉 했으니까 세금을 내께요. 갑니다. 9절 416쪽의 9절 첫째 납세 의무자인데 어쨌든 소득세는 누구예요? 개인이 양도했으니까 누가? 그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국내외 소재는 과세대상자산을 낭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얘기했지만 항상 국수에서 개는 둘로 구분한다.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다. 그래서 거주자는 뭐예요? 국내 주소거소가 있는 자. 비거주자는 뭡니까? 주소거소 없는 자.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비거주자는 뭐만 과세입니까?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결국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상속이 납세 의무생계인데 이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사망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저희가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채무 부모님이 안 낸 빚도 다 상속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가정 갑이 있고 갑에 부친이 있어요. 부친이 이번에 소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내야 합니다. 뭔가 팔아서 내야 하는데 부친이 이걸 못 내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소득세가 누가 자식한테 뭐 된다 상속이 돼요. 되면 자식은 이거 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요. 아니 근데 갑이 상속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안 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때는 이게 승계되지만 없으면 상속을 포기해서 굳이 안 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였고요. 자 근데 큰 2번 갑니다. 밑에 2번 납세지인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내면 얘도 국세이니까 양도세도 국세이니까 어디예요? 주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거주자의 양도세득세 납세지 어디예요? 양도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주소가 없다면 어디예요? 거소지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득세 기부는 할 때 다 배운 건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단 두 번째 비교주자 이 친구는 주소 거소 없지? 없기 때문에 어디 굳이 하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그럼 어디 월급 타는 곳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여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넘어갑시다. 진짜로 세금 내는 거 갑시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내냐 그래서 그 다음 10절 갑니다. 418쪽에 양도세 신고 납부인데 제가 분명히 하나 약속할게요. 금년도 시험에 양도세 신고 납부는 무조건 납니다. 제가 꼭 내게 할 테니까 반드시 지금부터 필기하는 거 잘 보시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봅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자 어디 가서 해요? 양도자의 양도자의 어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자 안될 때 양도세 신고 납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확정 신고 납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신고 납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예외일까요? 예정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확정 신고 납부 원칙이에요? 예정 신고요? 아니야 둘 다 원칙이에요. 둘 다 원칙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이익난 게 없어도 신고해야 돼요. 꼭 저 옆에 가서 묻는 게 있어요. 저 이번에 집 팔았는데요.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럼 그래요. 이익 본 거 없는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비과세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낼 게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양도 차선이 있다. 차선이 있다. 손해봤다. 뭐 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쌤 예정 신고도 하고 확정 신고도 하고 다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정 신고가 돼 있으면 굳이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돼요. 할 거 없어요. 다만 예정 신고 했는데 확정 신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 되면 확정 신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얘보다 얘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합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양도한 게 부동산의 양도인지 양도한 게 주식의 양도인지 두 가지인데 보통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중요하겠죠?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원래 이게 두 개였다가 마지막에 있는 점이 하나가 올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일반적인 양도.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양도일 때 예정 신고인데 어떻게 언제까지 하냐 보세요. 일반적인 양도는 이때요. 가장 먼저 4월 13일에 양도했다. 양도했다. 이날 양도했다. 대금이 청산 내면 일반적인 양도는 언제? 이때까지. 양도일이 속한 그 달의 말부터예요. 언제부터? 달의 말일부터. 말일부터. 그럼 언제가 돼요? 4월 30일부터 하나 둘 2개월 됩니다. 2개월 2개월 그래서 그 달의 말 언제까지? 2개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언제? 5, 6 6월 30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 경우고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양도한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아마 공법서 배웠을 건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양도했다. 이거요. 자 허가구역에서 매매하면 허가 먼저 받고 돈 줘요. 돈 받고 허가 받아요. 허가 받고 돈 줘야 돼요. 그렇죠? 자 허가 받고 돈 주면 그건 일반적 양도하고 똑같아. 양도한 건 돈 받은 날이니까 그때부터 달의 말부터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냐? 반대예요. 참 4월 13일 날 대금을 받았어요. 받고 5월 13일 날 허가 받게 됐어요. 이렇게 허가가 뒤로 빠진 경우 뒤로 빠진 경우 그럼 이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냐?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가 1이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말부터 언제? 5월 31일부터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6, 7 2개월 내 똑같은 2개월 내 그래서 7월 31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 양도도 양도일 속한 달의 마리부터 하지만 얘는 허가 1이 속한 달의 마리부터 그 기간에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헷갈려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 양도 허가 구역의 양도고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일반 양도가 아니고 먼 증여?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양도세인데 양도세인데 얘는 언제까지냐? 또 같아요. 양도한 게 4월 13일에 양도했다. 그럼 언제까지? 마찬가지 양도일 속하는 그 달의 말 언제? 그 달의 말 언제가 돼요? 4월 31일부터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3개월 이내에요 언제부터? 달의 마리부터 몇 개월 돼? 3개월 돼 그럼 언제까지? 5 6 7 7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하게 돼서 이게 올해 신설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식인데 그럼 주식도 양도했다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얘도 같아요 주식은 4월 13일에 양도했다 면 얘는 양도일 속하는 달이 아니고 반기 반기 반기의 말을부터 합니다 그럼 4월 달에 속하는 반기는 언제예요? 6월이죠 6월 30일 30일 이날 반기니까 이때부터 몇 개월 돼? 하나 둘 2개월 돼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해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위에 겁니다 반기의 마리부터 2개월 돼 달의 마리부터 3개월 돼 달의 마리부터 2개월 돼 달의 마리부터 2개월 돼 이렇게 기간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확정 신고는 이때까지 얘는 쉬워요 2017년도에 양도했다면 그 다음 년도 2018년도죠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한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교재 418쪽 갑니다 자 1번 양도소득과세 예정 신고입니다 보셔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번 갑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일반적 경우 땡땡원제 그 양도 1위에 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몇 개월로 합니까 2개월로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는 끝에 있죠 허가 1위에 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언제까지 2개월로 하게 됩니다 또 밑에 보니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선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밑에 두 번째 이건 별표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필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양도 1위에 속하는 언제 달의 마리부터 몇 개월 내로 한다 3개월 내로 한다 이게 올해 신설된 법주문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양도 1위에 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몇 개월 내로 한다고요 3개월 내로 뭔 증여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성은 언제까지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주식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반기의 마리로부터 2개월 난다 주식은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부동산 쪽은 꼭 기억하셔야 돼 일반적인 양도 언제부터 달의 마리로부터 2개월 내로 허가구역 언제부터 허가 1위에 속하는 달의 마리로부터 2개월 내로 부담부 증여 언제부터 양도 1위에 속하는 달의 마리로부터 몇 개월 내로입니까 3개월 내입니다 3개월 내에 조심해야 되고 3개월 내에가 되고 주식은 언제부터 반기의 마리로부터 2개월 내로 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뭔 신고 예정 신고고요 우측 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양도수의 확정 신고 갑니다 첫째 양도수의 확정 신고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하는 양도수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에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요 까지 까지 뭐한다 신고 해야 한다 또 그때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신고는 해야 한다 즉 세금 낼 게 있건 없건가 반드시 뭐한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게 뭔 신고 확정 신고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 제가 안 본 내용들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다시 한번 예정 신고 납부 부동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분명히 제가 시험에 낸다고 했으니까 내라고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명히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제가 넘겨볼게요 자 예제 봅니다 예제 자 넘겨서 420조 예제 2번 볼게요 자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거래계약 허가 5여간의 토지에 대해서 2017년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28일 날 대금을 모두 받았고 2017년 5월 30일 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자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에요 허가 1이 속한 언제 달의 마리부터 2개월 내 그러면 5월 31일부터 2개월 내니까 언제 6 7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몇 번 3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신고납부니까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예정신고가 될 건 확정신고가 될 건 돼야 돼 근데 신고납부가 이행 안 돼요 신고납부가 자 불이행됐다 제 2개에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하면 뭐가 붙어 뭐가 붙어 당연히 그렇죠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가 수반돼요 그럼 결국 가산세가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가산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이 가산세 규정은 지난번에 취득세하고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다시 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건 또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고 무신고가산세가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과소신고가산세 그래서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무신고는 뭐예요 신고도 아예 안 해버린 거죠 과소신고는 어떻게 신고를 더 작게 한 겁니다 다시 무신고가 두 개 과소가 또 두 개 그럼 무신고가 또 다시 이게 부당무신고인지 아니면 일반 무신고인지 과소도 마찬가지 과소도 그러니까 부당과소인지 아니면 일반과소인지를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어요 항상 부당하면 다 몇 프로? 40% 40% 단 일반 무신고 얼마가 되고 20% 일반과소 얼마? 10% 일단 이렇게만 기본만 정리되면 돼요 어쨌든 부당하다면 다 몇 퍼센트? 전부 다 40%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다음은 나뻐냈다 이건 다 똑같죠 하루 0.03 1일 0.03% 하루 0.03%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셔요 교재 볼게요 가산세의 써있는 내용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쭉 넘겨봐요 결론만 볼게요 넘겨보면 교재 424쪽 갑니다 424쪽을 가보세요 결론이에요 가산세 종합에선 취득세와 가산세와 거의 유사함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해서 표해보니까 무신고 봐요 일반 무신고를 봅니까 100분의 20 20% 두부채 부당 무신고입니다 100분의 40이에요 하지만 양도는 한국서도 양도할 수 있지만 외국서도 양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국제거래요 외국에서 양도에서 발생된 부당행위는 얼마 100분의 60이에요 100분의 60 100분의 60의 가산세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부당에도 국내 부당이면 얼마고 40 국외 부당 얼마고 써줄게요 국외 부당 얼마입니까 6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박스 과소신고입니다 일반 과소 100분의 10이에요 그런데 부당과소는 다음과 합친다 그런데 일단 부당은 기본이 얘도 부당과소 100분의 40이에요 40%인데 다만 두 번째 점이 있으면 합치는 거고 두 번째 점이 없으면 안 합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보니까 과소신고 납부세에게서 부정행위로 인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입니다 있으면 합치고 없으면 안 합치는데 보통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부당과소 100분의 40이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맨 밑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끝에 0.03 하루마다 매일마다 하루마다 0.03%씩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거의 뭐가 똑같다 취득세하고 대동수의에 대해서 항상 부당하다 얼마만 생각하면 돼요 40%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규정 꼭 같이 연결시켜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425쪽이 수정신고인데 이건 지금 안 해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8월달 그때쯤 가서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426쪽도 마찬가지고 넘어가서 428쪽에 6번 갑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로 양도세 분할 납부 양도세도 원칙은 일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현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뭐가 가능하다 얘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조심할게 물납은 없어요 양도세 그래서 물납은 없고 뭐만 있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분할 납부는요 납부할 금액이 일단 납부할 금액이 500이 아니고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초과가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물납 지난번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납할 때 납부 금액이 500만원 초과인데 얘는 천만원이 초과가 돼야 가능합니다 두번째 분납한다고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 없이 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세번째 언제까지 분납하냐 분납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은 이때까지에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2개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몇 개월 내요 2개월 이 기간에 분납이 돼요 어떻게 분납하냐 분납 방법도 있는데 방법 보죠 방법 방법 두가지에요 첫째 내가 낼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납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낼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 됐을 때 하는 분납 두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 이하면 얼마가 분납되냐 천만원 1천만원 초과액 천만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2천만원 초과했다 이때는 반 반 50%입니다 50% 이하의 금액이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가능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볼게요 내가 낼 금액이라면 과정 1,500이다 1,500이었다 라고 하면 천만원가 되죠 내고 또 내요 몇 개월 내 2개월 내 이래 낼 금액 이게 얼마냐 천만원 초과 된 금액이에요 얼마 안되요 500 500 그럼 당연히 얼마 앞에는 천만원 이렇게 되면 돼요 천만원 잘못 썼네 이렇게 쓸게요 천만원 두 번째 그럼 내가 낼 금액이 2천 초과다 내가 낼 게 4천만원이었다 4천만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얼마 내고 또 내야 돼요 1에 낼 게 얼마 토탈 금액의 반이야 반 얼마 안되요 2천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 똑같이 2천 이렇게 해서 분납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납은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되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6번 분납 그래서 1번 자 거자로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각 천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집 두 번째 분할납부 세액과입니다 첫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다 천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돼요 둘째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 초과했다 100분의 50 즉 반 이하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결론 7번째입니다 양도세 부가세인데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요 조심할게 납부할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자 뭐에 대해서 감면세액 즉 감면받는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어요 농어천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언제 많이 있다 감면받는 세액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뭐가 붙어요 농어천 특별세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도세 계산부터 아까 특립 신고 가산세까지 여기까지 다 했고요 뒷부분은 대비돼요 뒷부분은 나중에 할 거고 이거는 지본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쭉 앞으로 가면 아까 그 몇 쪽이냐면 쭉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와야 돼요 384쪽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비과세까지 맞아 할 거예요 비과세까지 자 그럼 얘는 뭐냐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저희가 계속 봤었던 건 양도세 계산 대체 세금 낸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낼 거냐를 봤는데 양도세도요 세금이 없는 게 있어요 양도에서 이익이 났어도 세금을 걷지 않는 방법 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양도세의 뭐 바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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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양도세 면제인데 얘도 다음에 할 거예요 얘는 일단 비과세 먼저 볼 건데 그럼 비과세하고 면제가 어떤 차이냐면 공통점은요 둘 다 얘도 세금이 없다 얘도 세금이 없다 이거예요 단 차이점은 비과세는 법률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청 없이도 세금이 없어지는 게 이게 비과세고요 면제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어도 갖추었어도 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해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청 요건이 없다 신청 요건이 있다 이 차이점이에요 없다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얘만 봐요 신청 요건 없는 비과세 그럼 현행법상 비과세가 뭐가 있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파산 선고 둘째는 농지의 농지의 교환과 분합 셋째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얘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파산 선고나 농지 교환 분합은 솔직히 금년도에 시험 날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건지는 보여드릴 건데 일단 파산 선고 파산 선고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저희가 사무실 있잖아요 한 건물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 보통 사무실에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앞에가 땡땡 투자예요 땡땡 투자 땡땡 투자라는 회사예요 이게 뭔 회사게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고 한 건물에서 쓰고 있는데 기분 참 나쁘긴 한데 사장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엄청 하루에도 저 여기 있는 나라는 모르겠는데 있는 나라는요 엄청 들락날락해요 하루에 몇 수십 명씩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겠냐 라는 생각 드는데 물어요 내가 사장한테 그분들 돈 다 꺼져서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받아온대요 죽어도 받아온대요 죽어도 받아오는 그럼 그 빌려간 놈이 막마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는 사람은 없고 얘가 거의 나중에 뭐한다 파산한대요 파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한대요 하면 그대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파산되기 전까지 가서 받아온대요 그럼 이 채무자 간 놈이 죄예요 갚다 갚다 못 갚아 그럼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나 소득도 없고 빚은 겁나기만 하니까 나 갚을 능력 안 되니까 파산해달라 그럼 판사가 딱 봐갖고 아이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안되겠다 너 그래 파산해 줄게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양도세도 있다 없다 양도세까지도 내지 안 해도 돼요 파산 선고입니다 두 번째 농지 농지는 세 가지 전답과선인데 전답과선인데 교환이 뭐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분압은 나눠가나 합치는 건데 이게 무턱대고 교환 무턱대고 분압에서 비과세가 아니고 이따 볼 거예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면 그때 비과세가 돼요 내용 쉬워요 진짜 내용 복잡한 건 예밀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건데 이 두 개부터 쉬었다가 볼 건데요 그래서 384쪽 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봅니다 맨 위에 비과세란 법률을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과세대미 원칙이나 과세권자가 사회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권을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과세권을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뭡니까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청 없이 과세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맨 밑에 1번 파산선거 방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파산되면 세금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측에 2번 385쪽이 하면 2번 농지의 교환거부담 돼 있죠 여기다 좀 쉬었다가 2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 30 30 30 30 31 31 31 아멘